ㅠㅠ 그가 간단해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따 그대로야 양전이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들어오다가 딱 걸리면 아 미치는거지 누런 별이 보여 요게 빠르거든 요게 그게 아니야 요게 빨라야지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파워가 보통 파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 무거운 백을 딱 잡았잖아 이거를 밀라 그러면 이렇게 밀거야 네 딱 이렇게 딱 해서 요 하나에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냐고 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그 연습을 하라고 여기서 이 연습 또 여기서 이 연습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자 가만히 해놓고 자 그렇지 어깨를 밀어 그냥 쭉 쭉 가지고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빼기 안이니까 실질적으로 할 때 뚝 밀고 들어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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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게 돼 있어 자동으로 그러니까 무수를 잘했잖아 절대 이렇게 치면 안 들어와 절대 손이 리턴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어깨로 뚝 밀고 그냥 뚝 밀고 그냥 튕겨 그렇지 그거면 됐어 그거면 끝난 거야 들어 그렇지 아 조금만 틀어줘 어깨 어깨 그렇지 쭉 그렇지 자 어깨 줬지 어깨 줘봐 이렇게 됐지 안 맞으면 맞을 수가 없어 더 커버리기 된다고 근데 덜 줘봐 덜 줘면 들어간다니까 응 쭉 그렇지 뭘 아껴 아껴 아껴가 없어 쭉 그냥 쭉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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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그렇지 밀어 걱정하지마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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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응 자 앞손 카운터 이제 랩트째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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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하고도 꼭 요런거 나올거야 그렇지 바퀴하고 요럴때는 가만히 있다가 쭉 이제 카운트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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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 연습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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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그렇지 흥 팍 디저트 깜짝 통 탁 탁 이러고 탁 딱 간단해 탁 크 퍽 그럼 그게 되잖아 그럼 얼마나 이뻐 아 말끔하지 쫙 그렁 또는 카운트하고 들어가면서 때리는 거 앞발 앞손 앞손 앞발 그렇지 그렇지 두 번 그렇지 쭉쭉 그렇지 오늘 그 왼쪽 어깨로 밀어서 이게 아니고 밀어서 나가는 앞손 카운트 툭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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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봐 그럼 툭 그럼 어때 느끼는 게 어때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천천히 Truly 한 번